랄랄랄랄랄랄랄랄라 신난다 신나요 랄랄랄랄랄랄 아 미소 유튜브 여러분 사실 저에겐 친누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친누나를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나 들어와 네 여러분 제 친누나는 바로 유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속이느라 누나 힘들었지? 아 진짜 완전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지야 드디어 오늘 공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그냥 평소대로 하자 그래 그래 원래 좀 원래도 평소대로 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걸 공개함으로써 더 우리는 평소대로 진짜 우리 집안에서 있는 것처럼 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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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도 다음에 엑소 가는데 같이 따라가줄게 어 진짜 진짜 어 누나 맨날 가는 거 좀 불쌍했는데 같이 가줄게 아싸 아싸 그래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끝내자 네 여러분 유성 누나가 제 친누나였고요 여러분들 예 드디어 밝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만 오늘은 마누전 마누전 유성님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무슨 동생이야 장난하나 이 사람이야 장난하나 제가 왜 엑소 볼 때 왜 따라갑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따라가길 원하지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는 이런 누나를 갖고 싶지 않다구요 저도 저도 정말 짜증나 마찬가지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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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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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내버렸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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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끊어 해결하고 또 죄가 없어 예ivat